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여러분 청송총룸 신창환입니다. 3월입니다. 아이고 세월이 얼마 유수같은지 유수같은지 3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조금 적게 하고 종목진단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 최근에 주축가의 개별종목들 모든 것이 거래량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량 우리가 단순하게 거래량이 많으면 좋다 이렇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 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거래량만 보고 있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상세하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하고 거래량을 이용한 종목진단법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하고 카톡 교류를 합니다. 우리 채널계 시청자 여러분하고 교류를 하는데 좀 청송님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한번 더 해달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BII 지표입니다. BII 지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냐면 주가에 줌은 들어오는 캐파 크기 그러니까 주문 문태기가 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주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처럼 주식을 열 주 사고 또 사고 이게 안 돼요. 오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 동량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문 오파 크기 이거는 정확하거든요. 그걸 BII 지표라고 하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알라달라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삐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거래량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거래량 주체를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정권에 있어서 발표합니다. 그걸 발표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개인과 기관의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분석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치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키움증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2월 2020년 12월 11일에서 2021년 3월 2일 오늘까지 하는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계속 팔고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 이 형태만 알 수 있지. 정확한 치수 그리고 종목별 이런 게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을 기관은 계속 팔고 개인은 계속 사고 외국인은 조금 양념으로 산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은 계속 산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쭉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치 않아요. 그렇고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식 살 때 언제든지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사는 거 별로 주식을 사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알려드릴게요. 이 번호가 0789 화면입니다. 자 이 번호가 0789 화면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의 동량 누적 거래량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2월부터 2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한번 볼 것 같으면요. 2월부터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2월에는 개인들이 막 끊임없이 사고 샀어요. 개인들이 2월에는 샀습니다. 2월에는 끊임없이 개인들이 사고 이제 기관들은 계속 팔았고요. 외국인들도 파는 쪽에서 동참했다. 외국인은 그 대신 치고받고를 했어요. 그래도 매도 쪽으로 들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속 화면 떼어 주시고요. 두 번째가 큰 손이 이제 큰 손인가 작은 손인가. 이제 주식이 이제 우리가 주가가 거래할 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동학 개민들이 매매하느냐 아니면 기관들이 매매하느냐 이걸 지표 보는 게 BII 지표인데 이걸 제가 다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이제 누적 거래량이냐 단순 거래량이냐 이거 이제 누적 거래량과 단순 거래량 이 말이 뭐냐면 누적 거래량은 며칠 동안 주가의 거래량이 좋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주가의 이제 비율이 어떻냐 이렇게 단순 거래량은 단순하게 거래가 많은 종목이다. 이게 대형주에서 접통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거래량의 주체가 필요하다. 거래량을 지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 있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거래량을 왜곡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왜곡시키는 게 항시 신용과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인데요. 글쎄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안 잡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신용은 왜냐하면 공매도 같은 경우에 공매도 금액이 얼마 했다지만 거래량 전체에서 공매도 비중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BII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II 지표 보는 방법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BII 지표는 여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거래량 지표가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요. 거래량 지표는 여기 BII 지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전일 비교. 이걸 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주가의 주가 상태에서 오파 크기. 오파 크기가 큰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들의 큰 손딜이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오파가 크죠. 오파 큰 사람들을 정확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최근에 이걸 쭉 한번 보시면 보통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와 매수가 있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의 장이 여러분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면 이 영선 넘는다는 것은 큰 손들이 주도를 했다. 이번 장 상승에 큰 손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그걸 발표했어요. 자산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산이 높을수록 수익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은 이제 주도주 이제 이게 이렇게 올릴 때 큰 손들이 끄집어 당겼다 이거죠. 큰 손들이. 큰 손들이 주도를 했다. 지금 뭡니까?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줄어든다는 것은 큰 손들이 매도를 치고 비중이 계속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BII 지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통계를 정하면 돼 봤어요. 그런데 통계를 내면 돼. 지금 BII 지표만큼 주가의 거래량을 분석하고 정밀도가 이게 제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해보면요. 삼성전자부터 해볼게요. 삼성전자 해보면은 영선이거든요. 영선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뚜렷하게 보이죠. 뚜렷하게 여기 보입니다. 그럼 총송님 삼성전자가 별로였나요? 그런데 보시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개인들이 있다. 그래서 고점에서 좀 팔고 지금 뭡니까? 큰 손들은 거의 없어요. 팔고만 있다. 지금 주식이 뭡니까? 삼성전자는 개인들만 개인들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들은 지금 개인들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별과 개인들이 피 흘리는 자리에서 주식을 사지 말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지금 큰 손들은 없고 우리 동학 개미들만 지금 버글버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래가 지금 이게 이제 큰 손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면 이게 올라갑니다. 지금 안 올라가요. 계속 팔고 있다. 최근에 여러분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도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프로그램 오늘 여러분 지난 그 2월 마지막 날 여기 비차익수 매속하는 게 이게 이제 거의 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보셨죠? 무려. 여러분 공휴일 날 이거 전산 보신 분 알겠죠? 무려 2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장중에는 안 나오고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계속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BII 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II 지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한 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큰손들이 주가가 올라가도 BII 지표가 오르는 종목이 있고 큰손들이 주가가 올라가도 BII 지표가 안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BII 지표를 꼭 한 번 봐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II 지표. 그래서 이게 주체가 우리가 이제 돈 먹는 사람을 따라해야 됩니다. 돈 먹는 사람을 따라해야 되는데 그 돈 먹는 사람이 누구냐? 돈 먹는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기관과 외국인 아닙니까? 기관과 외국인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통계가 틀린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장 근접하고 매매 내역은 속을 수가 없잖아요. 매매 내역은. 매매 내역은 속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BII 지표를 꼭 봐주시면 여러분 여태 중요한 컴포지션이다. 이렇게 봅니다. SK 하이닉스 한 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면요. SK 하이닉스 한 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전체적으로 쭉 한 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은 큰손들이 어떻게 해요? 팔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보여요. 움직여요. 거래량은 우리가 모든 지표들 거래량의 당일 막대 그래프 이건 후행성이죠. 거래량 일반 누적 지표들은 거의 동행성 지표입니다. 동행성 지표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BII 지표가 움직이죠.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동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BII 지표가 움직이는 게 선뜻하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만큼 이 동행성 지표다 이런 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해놓고 보조지표 하면 깡통 찬다. 그게 아니고 보조지표를 정확히 독해를 못해가 깡통 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분치고 돈 번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분치고 끈질기게 주가 갖고 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II 지표를 공장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써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저 쯤에 사가지고 지금 고 쯤에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이쪽이 뭡니까? 이쪽이 영선이 뭐냐면요. 큰 손의 비중입니다. 큰 손의 비중이 어떻게 해요? 큰 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손의 비중이 높다. 영선이 높다. 낮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손의 비중이 별로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뜨는 것은 큰 손 보다도 동학 개미, 개인들이 치고받고 한다. 그러면 이 개미들은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담보 부족대에 항상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서서히 보면 기관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관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기관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말해요? 기관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주식을 누가 산다고요? 개인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어쨌든 기관 비중이 급격히 이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기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수, 수치 이런 것보다도 기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비중을 굉장히 한 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누적 거리량으로 볼 것인가? 단순 거리량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 거리량과 누적 거리량, 누적 거리량 지표는요. 이 거리량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누적 거리량 지표 중에 신뢰도가 높은 게 볼륨 오실레이터인데 볼륨 오실레이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가 우리가 보통 이동 평균을 볼 때 가격 이동 평균만 보는데 우리가 거리량 이동 평균을 보지 않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가 뭐냐면 거리량 이동 평균, 여기 10과 20이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고 이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났다. 이걸 제가 말합니다. 아시겠죠?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가 났다. 그런데 거리량 지표를 볼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주가가 물론 종목마다 틀립니다. 좀 약간 틀린데. 거래가 무조건 많아지면 주가가 뜬다. 이건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 많지 많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코프스닥이 그러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래가 많을 때는 주가가 빨리 움직입니다. 상승할 때도 빨리 움직이고 하락할 때도 빨리 움직입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도 어떻느냐?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많으면 빨리 움직인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거래량 자체가 변곡점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누적 지표에서 중기적으로 보는 게 볼륨 모실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거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면 거래량이 제일 많을 때 뭐라고요?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곡점 자리다. 거래량이 많을 때 변곡점 자리고 거래량이 적을 때 변곡점 자리고 거래가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간다는 것은 11거래량 2평과 21거래량 2평이 골든크로스 난다. 반대로 뭡니까? 붉은 거에서 푸른 거로 갔다. 이거는 뭡니까? 11이평 거래량과 21이평 거래량이 대드크로스 났다. 이렇게 보시면 오실레이터라는 게 그 지표에 뭐 MACD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가 붉어지면 MACD가 골든크로스. 파라면 대드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게틱이 어떻게 해요? 스토게틱 오실레이터. 스토게틱이 골든크로스 나머지 붉은 색깔. 파라면 푸른 색깔. 그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그 지표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체크를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단일화, 수치화, 평균화 한 것이 오실레이터다. 오실레이터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거래량 지표. 거래량 지표는 우리가 보통 MACD나 어떤 뭐 MACD나 스토게틱 슬로 같은 거에 골든크로스 나머지 주가 상승, 데드크로스 나머지 때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래량 지표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지표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거래량 지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많고 적고 가장 적을 때와 가장 많을 때가 변곡점이고 많게 변곡점이면 콜이나 푸시나 빨리 움직인다. 그리고 여러분 적게 변곡점이면 콜이나 푸시, V자로 살짝 반락한다. 그리고 뭡니까? 데드크로스의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의 데드크로스는 주가의 지속력을 유장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보인 지표, 볼륨 오비보인 지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의 변곡점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지표 중에 단타 거래량 지표가 있습니다. 단타 거래량 지표가 O, B, V 지표입니다. O, B, V 지표. 저번에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O, B, V 지표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O, B, V 지표가 O, B, V 지표입니다. 아까 여러분 저 때 볼륨 오실레잇라는 20과 거래량 20과 10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했는데 O, B, V는 아니에요. O, B, V는 오늘 거래량이 9일 거래량 그러니까 10일 거래량보다 많으냐 적으냐 그거를 알려줍니다. 보통 이게 O, B, V 같은 경우에는 볼륨 오실레잇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 나왔다고 주가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하는데 O, B, V는 아니에요. O, B, V는 골든크로스가 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데드크로스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많아요. 100%는 아니고 한 90, 한 4, 5%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O, B, V가 상승한다. O, B, V가 상승하면 주가가 이거 보시면 O, B, V가 상승하면 주가가 한다. 오늘 보시면 O, B, V가 수렴해 가지고 있습니다. 수렴해 있는데 오늘 주가가 아침에 주가 뜨다가 밀리니까 O, B, V가 어떻습니까? 골든크로스 못났죠. 골든크로스 확정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O, B, V인데 O, B, V가 이제 거기도 O, B, V가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게 푸른색이고 O, B, V인데 O, V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그널이 상승 때 O, B, V와 시그널 상승 때 O, B, V가 시그널 하락 때 O, B, V가 있습니다. 시그널 상승 때 O, B, V가 상승 때 이렇게 상승하면 주식은 추경매수고 이렇게 시그널이 떨어지면서 O, B, V가 들어가시면 추경매도입니다. 이 추경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거의 조종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 B, V 지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지표예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O, B, V 지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 보시고 모르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한테 해주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기초적인 거래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거를 아신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할 때 글로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O, B, C, 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주식이 신고가 못 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 사이 생기고 삼성전자 신고가 안 났는데 주가가 신고가 난 적 최근에 22년 동안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LG그룹과 건설주 트로이카가 움직이면서 신고가 났을 때 그때 빼놓고는 삼성전자 신고가 아닐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 난 적이 없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오늘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 지표는 거의 다 동행성 지표입니다. 동행성 지표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거래량 지표, 후행 지표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여러분 우리가 주식의 기본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거래량 입형 캔들입니다. 이게 3대 조건 중에 거래량을 제일 먼저 꼽는다. 우리가 보는 그 사이 막대 거래량은 항시 종가의 끝이 나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되는데 단기로 거래하실 분들은 OBV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OBV와 아니면 뭡니까? BII 지표를 보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봅니까? BII 지표가 OBV가 골든 크로스 났을 때 OBV가 골든 크로스 났을 때 BII 한번 보면요. OBV가 골든 크로스 났을 때 OBV가 골든 크로스 났을 때 BII가 올라가는 이런 주식은 사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OBV는 여기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는 거 사도 됩니다. 근데 OBV는 올라가는데 BII는 내려간다. 이거는 뭡니까? 주가를 올라오는 즉시 판다. 이거 보면 어떻게 주가가 윗꼬리 달릴지 아랫꼬리 달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랫꼬리, 윗꼬리 달리는 게 뭐요? 어떤 종목이라고요? 어떤 종목? OBV는 올라가는데 BII가 내려갈 때 이거는 윗꼬리가 달립니다. 그래서 야 운으로 여러분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안 되고 이걸 보시면 보여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OBV와 BII 지표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속된 말로 대충 측정하고 깬 또 친다 이러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내가 오늘 주가 그러면 오늘 걘들이 여기처럼 어떻게 반대로 올라간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있죠? 올라가는 자리는 OBV도 뜨고 BII도 뜨고 오늘까지 주가가 밀리는 자리는 OBV는 뜨는데 BII가 떨어진다. BII는 뭡니까? 내가 뭐 그랬죠? 큰손들이 파는지 사는지 BII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종목을 큰손들이 어떻게 올라오는 걸 보고 두드린다. 그건 주가가 상승할 때 BII가 상승해야 돼. 즉 BII가 상승하면 주가가 끝까지 버티지만 주가가 올랐는데 BII가 떨어지면 윗꼬리 달라고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굉장히 문제를 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OBV도 상승하면서 BII가 상승해야 된다. BII는 뭐라고요? 큰손들의 움직임. 그러면 주가 상승의 주체가 큰손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뜨는데 큰손들 BII가 떨어진다. 주가가 뜰 때 큰손들이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후행성 지표 아니고 동행성 지표입니다. 거래형 지표는 동행성 지표도 여러분 공부 여기 우리 키움증권의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월내비 없어요. 월내비 없어요. 제가 이 방송하고 회원이 한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저절대 오지 말고 우리 다른 전문가들이 엄청 잘해요.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은 홈페이지로 가입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월내비 없고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 월내비 내고 또 똑똑한 전문가 찾아가셔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키움증권 전문가들 자체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분은 전문가님들 자체 도움을 꼭 받고 추천주 문자까지 다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또 키움증권 홈페이지 방송클릭 키워드립 다시 보기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화요일과 목요일 1시 30분에 방송을 합니다. 저는 키움증권 전문가고요. 여러분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거 제가 여러분 집에서 여기 하는 거는 공인으로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지분 그리고 약이 있으면 여러분 이 치통약도 저 종류가 있듯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지표들은 내가 사용해 보고 내가 돈을 번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10분 15분 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그 대신 목요일날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찬님 신창환입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식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brakes 다시 ip opposed 아니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